이 미납금의 지급일은 당초 지난달 27일이었으며 31일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나 러시아는 갚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갚지 못한 이유는 서방세계의 제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미납금과 관련해 국제혜택 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상환할 금액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냈는데요 여기서 서방세계가 제재를 가하고 있어서 이 돈이 투자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유로클리어는 서방지지로 러시아 국제혜택 결제원의 유로클리어 계좌와 자산이 동결돼 러시아의 금융상품 거래 청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는 디폴트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는 1918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 혁명 주도 세력인 볼셰비키가 차르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한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이 사태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는 여러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이미 국제금융 시스템에서 고립이 되었기에 큰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당국은 우크레이나 레지스탕스를 단속하기 위해 점령지역에서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문소를 추가 설치하고 검문소의 방비를 강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크레이나 에네르 호다르 시장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레지스탕스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민들을 고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레지스탕스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헤르손 지역의 우크레이나 레지스탕스들이 친러 협력자들을 계속 암살하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이용한 게릴라전입니다 러시아 의회는 6월 28일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파의 군사작전이라는 명분으로 인해 총동원령을 내릴 수 없자 동원령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보기 위한 생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우크레이나 전쟁의 총사령관인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가 경질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러시아가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어서 감안해서 들어야 합니다만 드보르니코프 장군이 경질된 이유는 동부 돈바스 점령 작전이 계속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부에서는 세베르 도네츠크를 10일까지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 러시아군은 25일에야 세베르 도네츠크의 점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마저도 우크레이나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기대한 만큼 점령지역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전쟁연구소의 예측에 따르면 겐나디 지드코 장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겐나디 지드코 장군은 정치장교입니다 하르케입니다 하르케에서는 러시아군의 지상공세가 간직되었습니다 지상공세를 진행하긴 했으나 이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폭격과 공습도 동반한 공격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 함락 이후 6월 26일에 리시찬스크 남부 외곽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리시찬스크 젤라틴 공장의 영토와 빌라우람이 프리빌리아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영상도 꽤나 많았습니다 러시아군은 함락시킨 세베르 도네츠크에서 새로운 진지를 건설하며 우크레이나군의 반격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6월 26일 T-130이 바하모트 리시찬스크 고속도로를 따라 바하모트 동쪽에 대한 공세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일부 T-130이 고속도로에 대한 통지를 확립했으며 이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작전 범위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만간 병참선이 완전히 차단될 것 같다는 견해도 있어서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T-130이 고속도로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남부전선에선 러시아군이 우크레이나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우크레이나군과 러시아군 둘 다 남부전선에서 적극적인 공세는 하지 않았고 병력을 재편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1회의 공세를 진행했는데 우크레이나군이 미리 방어선을 쌓아버리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폭격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150% 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평탄화에는 스마트 폭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인하여 마을은 사실상 평탄화가 되었으며 우크레이나군의 방어선도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발빠낸 우크레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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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